음식물은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오물이 몸에 튀어서 늘 피부병을 달고 살거든요 유리나 날카로운 것들은 꼭 싸서 버려주세요 가끔 정말 크게 다치시거든요 우리 아빠는 나의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는 환경영원입니다 수소 청소 트럭은 운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기 중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훨씬 쾌적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는 동안 순수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이 물을 활용해 오염된 손을 현장에서 바로 씻을 수 있는 간이 세면대를 특별 제작했습니다 이 시동이 걸었는지 안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외연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시민들과 환경에도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깨끗한 손으로 물 한잔하고 마음대로 못 마셨는데 지금은 중간중간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심하네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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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누가 여행을 하거든요 좋은 일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서 날씨가 아멘